자 이렇게 고기를 드시면서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. 극과 극 랭킹 토크에요. 1위와 꼴찌. 남자가 여자를 대할 때 태도가 가장 다른 멤버 1등과 13등 뽑아주세요. 1등은 동시에 나올걸요? 하나 둘 셋! 성민! 어떻게 이렇게 진심을 주셨죠?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 성민군을 쉽게 말해서 미니미니 전법이라고 합니다. 별명이 있어요. 미니미니 전법. 어떤 거냐면 이렇게 친구끼리 제가 성민이에요. 만약에 같은 멤버라고 하면 돼요. 어 성민아 밥 먹었어? 응 뭐지? 뭐 스케줄 있어? 어 나 지금 하러 갈려고. 갔다 올게요. 여자분이세요? 네. 어 성민아 밥 먹었어? 예 먹었어요. 그래도 배고픈데 또 사주세요. 안마해드릴까요? 아유 성민아. 예. 예.